초짜농부 쪼꼬미의 11월 25일 햇살 좋은 날 서리태쿵 종류가 달라 안 말라서 밟아도 때려도 안 돼 이러고 한참을 가고 있다 쪼꼬미의 12일 햇살 성장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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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소금 고추장 이걸로 떼면 되겠어요. 풀무수나물 폼깍씨 wed SEC가면 요리들은 bought undefined 나왔다 한 번 더 할까? 아이씨, 추워. 여기 많이 나오는데? 아, 추워. 이렇게 하지 말고. 추워. 이 신발로 밟아, 나 운동하라. 이 신발로? 아, 비져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트위스트를 켜. 아니면 뛰든가. 콩콩콩콩. 나 우리 지금 못 말라서 안 돼. 이렇게. 뛰어, 대, 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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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. 콩. 콩이니까 콩.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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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. 콩콩. 꺽, 꺽, 꺽. 제자리 돌아와. 저 같은hea 좀 봐도μά 오인 pocz는 느낌. 으으으으으 으으으읍. 뱁뱁 아 아 저거 하는데 그 마지막 잠시만요. 그것은 아닌데 알아봤어, 들어! 그렇지 그래도 콩은 안 날아가 그래도 콩을 안 날아가더라고 그리고 뚜껑이 버리고 바다, 닭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콩아리도 떨어지네요 어? 어? 어떡해? 통화에 들어오지? 통화에 통화에 들어오지? 통화에 들어오지? 통화에 들어오지? 통화에 들어오지? 통화에 들어오고